우와 비킨몬 백설몽의 말랑말랑 블루베리 오 내가 메타모 메타를 쓰고 있네 재밌다 안에 열어보면 하나 둘 셋 우와 블루베리 컵케이크 너무 예쁘고 귀엽다 뒤에 하리보 젤리 그다음에 이거 안에 열어보면 하나 둘 셋 우와 누구야 오리몽 비키야 이거 어디서 났어? 어 공짜로 받았어 포켓몬빵 우와 어디에서? 영상 밑에 더보기에서 무료 도안 다운받을 수 있어 그럼 그 구하기 어렵다는 포켓몬빵을 무료로 가질 수 있는 거네 그렇지 다른 빵들도 있으니까 만들어보자 재밌겠다 나도 만들어야겠다 오키님들 도안이 좋으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4000개 이상이면 또 다른 재밌는 도안도 만들어 올릴게요 우리 오키님들이 좋아하면 해야지 좋아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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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무료 도안을 프린트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장이 나와요 텔라 너무 귀엽다 양갈래 했잖아 이상해 씨 모자 쓰고 있어 스테레 씨 귀엽다 여보소피키 어 텔라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거니 오 사람 먼저 와 있었네 뭐 하고 있었어? 우리 지금부터 재밌는 거 만들 거야 잘 왔다 텔라야 재밌는 거? 그게 뭐야? 포켓몬빵 스킨시 만들기 자 앉아봐 와우 예쁘다 다 각자 자기 앞에 있는 포켓몬빵 프린트물 있죠? 네 그렇다면 왼쪽으로 프린트물을 넘겨보세요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짜잔 자 나는 그럼 소라 거를 만들고 나는 텔라 거 만들고 나는 위키 거 만들어 맞아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 주기 좋아 재밌겠다 좋아 좋아 선물 좋아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포켓몬빵 스킨시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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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먼저 박스 테이프로 도안을 코팅해줘 짜잔 박스 테이프로 하면 돼?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TFC 봉투는 코팅 안 해도 되니까 다른 것들만 하기 다른 것만 오케이 코팅을 해줍니다 슉슉슉슉 오케이 코팅 해줘 오오오하핳 오오오와 어 이렇게 반짝반짝 코팅이 다됐지? 그럼 가위질을 해서 잘라주기 오케이 가위로 싹싹 가위를 쓸 땐 조심조심 짠! 이렇게 다 자르면 이렇게 모양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아 오키님도 이 안을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라봐요 안을 이렇게 다 잘랐으면 집에 있는 지퍼백을 아 이 정도 크기로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다 잘랐으면 요걸 뒤집어서 여기다가 짠!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짜잔! 붙여주고 얘 벌어진 것도 테이프로 붙이기 짜잔! 이렇게 다 완성됐죠 와 진짜 같다 그리고 요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뚜둑뚜둑 테이프로 붙이기 밑에도 짠! 짜잔! 완성! 다 붙였다 그리고 아까 그 TVC 옆에 있던 이거 있지 요 크림 요 메타몽 설아가 입고 있는 크림을 빵 케이스 위에 해서 붙여줍니다 오 진짜 같아 오 알 갈랫 비키 포켓몬 볼 들고 있어 신발도 귀여워 이술이 머리 스타일이랑 똑같아 스테라 씨를 여기다가 붙여줘 텔라도 양갈래 머리 했네 텔라야 너 진짜 머리 양갈래로 따보면 안 돼? 이 양갈래? 따볼까? 뿌? 내가 따줄게 한쪽은 내가 따고 한쪽은 너가 해? 쟤네 저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빵 스키쉬를 만들어줍니다 빵을 겹쳐서 여기 산면을 테이프로 끝을 막아줄 거예요 저는 솜이 없어서 티슈 하나를 뽑아서 4번 접은 후 넣어줄게요 셋 넷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위를 막아줍니다 자 묶었다 오 잘 어울려 오 스테라 씨랑 똑같다 스테라 씨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비키야? 어 맞아 맞아 다음은 띠부씨 봉투를 접어서 이 안쪽에 풀을 바른 다음에 붙여주기 오! 이 안에 띠부씨를 넣어줘 와우 반장 파도 이거 봐 반장이랑 똑같이 생겼어 모자도 썼어 근데 이 친구는 누구야? 누군지 모르겠어? 이상일 뿌? 야 안 갈래? 정답! 재미있다 띠부씨를 넣어주고 오케이 이제 다 만들었으면 간식이랑 같이 넣어볼게 이중에서 마음에 드는 간식 하나씩 집어서 넣어주는 거야 오 나는 하리보 젤리 고를게 오 나는 밥핀 캔디 꼴 거야 나는 랜덤 킬링해서 나은데 안 먹고 요거 핑크색 젤리빈 빵이랑 남의 간식 띠부씨를 이렇게 잘 겹쳐서 한 번에 넣어줍니다 짠! 우와 진짜다 짜잔! 빵이랑 하리보 젤리 이렇게 겹쳐서 슥슥슥 귀여워 와 들어가는 게 보여서 재밌어 너무 귀여워 심장이 쿵 만들기도 너무 재밌다 아직 포켓몬빵 못 먹어본 오키님들 무료동안 만들기 해요 너무 재밌고 너무 귀여워 자 나는 다 만들었고 서라한테 선물 고마워 나도 다 만들었고 텔라 여기 땡스 서라 마이 프레저 Here is for you 비키 내가 열심히 만들었어 오 고마워 잘 만들었다 텔라야 근데 얘들아 이 안에 띠부씨의 주인공들도 자기가 띠부씨 안에 있다는 걸 알까? 진짜 모를걸? 음 그럼 알려주자 알려줄까? 어? 그럼 걔네한테 선물해줄까 이거? 그럼 나는 웃기겠다 아하 진짜 재밌겠다 남반장은 이거 보자마자 이럴걸? 어? 뭐야 어? 반장파도? 반장파도 뭐야 귀엽네 귀엽네 이럴걸? 아하하 진짜 똑같애 이왕 갈라는 아마 이게 뭐야 헷 나 이상해 뿌 아하 너무 웃겨 그래도 좋아하겠다 좋아할 것 같아 스피시 재밌잖아 그래 그래 선물로 주자 오키님들 다음 영상에선 친구들한테 선물을 줄 거예요 선물을 줄 때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꼭 봐주세요 궁금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뭔가 나는 불길해 좋아 오늘도 신나게 포켓몬빵 스피시 만들고 선물하기 대 성공 MEga 여러분 sab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